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한동훈, 한동훈 씨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방송 나가고 나면 친윤바하고 이런 반륜바가 나눠져가지고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 뭐 이렇게 사태질한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동훈 씨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지금 없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국힘당의 이런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보니까 끝없이 추락하는 여당 지지율, 맹탕만찬의 위기가 더 커져 이런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지금 관계없고 국힘당 의원은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먹은 거니까 한동훈 당 대표가 여러분들 산수값산으로 갈수록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4년은 보장받은 거니까 4년 동안 여러분 잘 지내고 또 다음에 또 공천 받으면 그걸로 땡인 겁니다. 가장 지금 고민하는 것은 한동훈인 겁니다. 뭔가 돌파구를 여러분들 뚫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도 그분이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싫든 좋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동훈 씨야 싫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자 이야기죠. 지지율은 계속 폭락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야기죠. 여기 보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거기에 믿을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의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앞으로 계속 항한가 치겠죠. 상한가 칠 계기가 없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다 선 의원이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런 식이면 다음 달 재보궐선거부터 위험할 수가 있다. 이건 당연히 위험한 거죠. 선거를 국민들이 결정 안 하는데 위험하고 안 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그냥 선거하는 사람들이 결과 다 만들어서 발표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뭐 에둘러 가지고 성의껏 이야기하겠죠. 재보궐선거는 대패하는 거죠. 왜 대패하는 스토리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대패하는 스토리만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 근거만 있으면 그게 맞춰서 결과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한몸이라는 인식부터 명확히 해야 된다. 한몸이든 두몸이든 관계없고 그냥 같이 동반 추락하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수도권 위기론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지금 대구 지지율조차 빠지고 있다. 지금 전국 상황에서 열렬하게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이야 좀 예외겠지만 맨정신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선거만 하면 최고위원 선거만 하면 1등이 되는 누구 함께 여러분들 도움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집권한 보수정치가 이번에도 잘못되면 향후 20년은 국민이 보수정장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인정해 주든 주지 않든 간에 선거는 국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지 않소 김재본 씨 그렇게 내가 한마디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혜진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2026년도 지방선거는 폭막이다. 당연한 거지. 거짓과 위선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거짓과 위선 때문에. 이 거짓과 위선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보시면은 비교적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하고 여기 이제 권성동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은 비교적 이제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좀 깊은 관계고 보시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네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가 인간적 신뢰관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럼 정직하게 이야기하네요. 인간관계가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신뢰관계를 복원시키고 난 다음에야 당정일체를 향한 두 사람의 여정도 가능하다. 지금처럼 가면 서로 다 파국이다. 여러분들 50대 60대 된 남자들이 인간관계가 파토가 났는데 어떻게 이런 봉합이 됩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 대표하고 윤 대통령은 신뢰관계와 파토가 이미 다 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60대 남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60대 남자가 여러분들 이런 저런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파토가 나면은 20년 30년 절친 관계도 다 끝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여자들은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랑 돌아서게 되면은 그냥 남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권성동 씨가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비교적. 그래 권성동 씨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다 대의를 위해 자세를 낮춰야겠지만 앞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한 대표가 먼저 풀어야 된다고 본다. 뭐 이미 엎드려진 물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이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나마 윤 대통령의 심중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두 사람 권성동 의원하고 권영세 의원 정도죠. 권영세 의원이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강자처럼 비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지금 상황을 잘 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강자처럼 비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권영세 의원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힘이 여러분 다 질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독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한동훈 대표도 노골조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너무 강자처럼 비추는 건 좋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뼈 있는 말이죠. 그리고 정직한 말인 겁니다. 권성동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인간관계에 예전과 달리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걸 봉합하든 봉합하지 않든 간에 본인들이 결정할 사안인 것이고 어떻든 간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남자 나이가 60이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도 완장찬 상황에서 옛날에 데리고 있던 사람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걸 봉합한다 무슨 초강력의 여러분들 악요가 있으면 될까 모를까 제가 보는 남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인거죠. 불가능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은 지금 상황 문제 없고 김건희 여사건 문제 없고 그다음에 의료사태 문제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의료사태 심각한 문제고 김건희 여사건 심각한 문제고 그렇게 받아보는 겁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는데 봉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합이 불가능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국정 상황이 심각한 거냐 여기에서 5600명 정도가 답변을 했는데 물론 뭐 김순덕 칼럼을 예를 든 건 그냥 기사화된 걸 그냥 예를 든 것이고 상황은 현재 국정 상황이 심각한 거로 보냐 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68% 국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 물론 대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5만6천명 정도가 참여했으니까 한 번 주의깊게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국정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29%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국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건가 국정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볼 건가 이 차이가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의 격차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 국정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도나 국힘당의 지지도가 반등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